1. 성령의 기도서 1. 성령의 기도서 1. 성령의 기도서 1. 성령의 기도서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이번 주에 기도서를 읽게 됩니다. 기도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배경의 특징 1. 성령의 기도서 2차에 투옥되었을 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라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의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아들 같은 디도에게 보낸 목회 편지입니다. 그 당시 디도는 어디에 있는가? 그레데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목회자인 디도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디도가 목회하고 있던 그레데라는 것은 유대주의적인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한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율법을 지켜야 구원 받는다라는 잘못된 사상이죠. 1장 10절에 그 공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레데인들은 1장 16절을 보면 아주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레데인들의 성품, 성향에 대해 나와 있는데 아주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이었던 거죠. 성도들 중에 그레데인들의 잘못된 삶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세상 풍조대로 그 분위기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디도가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회자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회적인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를 먼저 읽으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헛된 속임수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권면합니다. 헛된 속임수로 공격 대상 1번이 뭐냐? 그건 믿음의 성도고 두 번째가 가정입니다. 가정을 깨뜨려가는데 이걸 막아야 한다고 권면하죠. 왜냐하면 가정을 보호해야 성도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에 가보면 교회에 다양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의 형편에 맞게 잘 권면하고 교훈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늙은 남자, 연세가 많으신 남성 어르신이죠. 늙은 여자, 연세가 많으신 여성 어르신 그 다음에 젊은 여자, 그 다음에 젊은 남자를 그 상황에 맞게끔 잘 가르치고 양육하라 그리고 깨끗하게 대하라 존경으로 대하라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또한 종들에게는 신실성을 나타내라 함부로 하지 말고 신실하게 대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이와 사회적 지위가 다르더라도 그리스는 누구를 만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돼야 된다. 행동 대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교훈 말씀으로 권면하라라고 권면하죠. 기도서 3장에 가오면 1절, 2절에서 성도들이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도 순종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훌륭한 성도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아울러서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이단들이 있을 것이다. 이단들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3장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정확하게 훈계하고 잘못을 말한 다음에 멀리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마무리하는 글에서 기도에게 자신이 겨울을 지내기로 결심한 생각한, 계획한 니고 볼일을 좀 급히 오라. 디모델 후서에서는 디모델 후서에서는 뭐라고요? 너 빨리 좀 와라. 기도서를 쓰면서도 너도 좀 빨리 좀 와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무엇을 했을까요? 말씀으로 교제하고 싶었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정을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뒤도서 짧지만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에 충만한 성경 읽기가 되길 바랍니다. 하느님 아버지 뒤도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훌륭한 시민으로, 훌륭한 가정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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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